자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이냐면 이들 버튼이니까 요거 버튼들 변수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ul 안에 li들 얘들한테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거니까 li도 변수로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변수로 잡아 봅시다 자 스크립트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니 메인 제스에 가서 적성해 볼게요 제일 하단에다가 recent works filter 해보겠습니다 자 펜스부터 잡을게요 필터의 버튼 다큐먼트 거리 슬렉터 올 그 다음에 클래스명 recent works 안에 버튼 클래스명 buttons 안에 버튼 이었어요 버튼 그 다음에 recent works의 list 라고 해보겠습니다 recent에 그냥 리스트라고 할게요 ul 안에 li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recent works 안에 ul 안에 li라고 해서 변수를 잡아주세요 둘 다 이러면 배열로 만들어지겠고 자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쉬운 거 미션 작성해 주세요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할 때 이런 식으로 직접 add 이벤트를 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걸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필터의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하나 안에 있는 이 배열 안에 있는 거를 fb 라고 해서 매개변수로 받겠다는 뜻이고 이제 변수명 이걸로 받겠다는 뜻이고 얘를 add event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클릭하면 클릭한 그 요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릭한 그 요소를 개체로 받아올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개체로 받아왔고요 일단 이러면 뭐부터 하랍니까? 모든 필터 btn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래요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얘도 여러 개니까 마찬가지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번엔 뭐라고 하지? 뭐 어차피 let은 여기 안에서만 쓸 거니까 또 쓰면 그냥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btn of 여기에서 그러면 또 여기 지금 제가 작성하는 게 이거 모드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는 거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전 또 버튼으로 받아올겠다고 했으니까 걔를 클래스리스트 리무브 액티브 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버튼에서 액티브를 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그 요소만 그 요소를 알기 위해선 이 이가 있었고요 이의 클라이언트 타겟 해주되고 이의 타겟 해주되고 걔한테다가만 클릭한 글래스리스트 add 이거 뭐 액티브 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좀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전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얘가 원래 안 두꺼웠는데 두꺼워지면서 다른 요소들이 밀린다 저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 없습니다 없어요 얘들 하나하나마다 너비를 준다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게 사용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 우리 신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상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그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카테고리의 너비가 몇인 줄 알고요 너비를 지정할 수 없어요 네 물론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요소의 너비를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여유있게 해서 또 양옆에 양옆에 아니지 걔 너비를 구한 다음에 또 이 누구죠 버튼의 너비를 지정해준다 그거는 스크립트로 어찌저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버튼에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한테 크기가 있고 걔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버튼의 부모의 크기가 만약에 얘 버튼이 80이에요 그러면 얘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부모가 100이어야 됩니다 100은 유지하고 있고 이 안에서 얘가 두껍든 가늘든 LI의 너비 100은 유지되고 있을 거니까 틀어지는 게 안 보일 건데 지금은 안 틀어질래야 안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껌수가 있다면 애초에 볼드가 다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컬러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든가 약간 두껍게 보이게 하는 거를 폰트의 웨이트가 아니라 패더로 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섀도우로 가면 글씨의 색깔도 바꾸고 텍스트의 섀도우 색깔도 바꾸면 되긴 해요 그러면 커져도 두꺼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안 해도 돼? 아니 늘어나는 게 보기 싫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면 넘어가고 핵심에 집중할게요 자 필터 이제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거거든요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 안에 할 일이 더 있어요 안에다가 더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에 작성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할 일 안에 쓰는 거예요? 지금 쓴 게 여기에 작동하게끔 써야 돼요 일단은 작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유 있게 한 10분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클래스명 프린트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리스트 중에 리스트에 지금 각각 L 아이들마다 저렇게 클래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에서 프린트만 선택해서 걔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클래스명 프린트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만약에 이 타겟 클래스 안에 있는 게 프린트라고 했을 때 걔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프린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죠? 클래스명 여기 안에 클래스명 프린트 이렇게 들어오면 걔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변수명 타겟 클래스에다가 뭘 저장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 프린트가 저장돼야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저장돼야 돼요 그 글씨가 여기 데이터 필터라는 속성 안에 있단 말이죠 속성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변수명 타겟 클래스에다가 클릭한 그 요소 클릭 요소가 이의 타겟이었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져오는 것 get attribute를 이용해서 attribute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필터의 값을 가져왔고요 그러면 타겟 클래스에는 클릭한 버튼의 타겟 필터 그게 프린트면 프린트 웹이면 웹 글씨만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뭘 줬죠? 만약에 그게 프린트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필터드 리스트를 에다가 담아 달래요 let 필터드 리스트는 여기에서 만약에 프린트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지? 물론 안에 부모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리센트 웍스까지 풀어서 아니지 버튼 아니 리센트 웍스지 리센트 웍스 안에 ul 안에 li까지 해서 조금 더 범위를 줄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ul 안에 프린트 자 여기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클릭한 게 프린트라고 한다면 타겟 클래스에는 뭐가 저장돼 있습니까? 말 그대로 프린트라는 글씨만 저장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실수하신 분들이 이걸 그냥 여기다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저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쓴 거거든요 프린트라는 태그를 찾고 있겠죠? 그런 태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잡힐 거란 말이에요 앞에 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점 그래야지 클래스명 프린트를 찾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쉽게 가면 팩틱 안에다가 점이 있고 중가로 안에 이렇게 썼으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에서 찾아 라고 한다면 이 글씨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빠르게 찾게끔 해줬고요 자 그러면 필터드 리스트에 이거부터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콘솔에서 둘 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얘만 확인해도 뭐 정답이 되겠죠? 얘를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콘솔 로그에서 필터드 리스트가 어떻게 잡혀 있니? 라고 했을 때 얘가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배율로 들어와 있다면 제대로 짠 거예요 앞뒤로 백틱 안에다가 문자와 그래서 여기까지 문자고요 이거는 변수명을 출력해주고 있어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콘솔 로그 있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어? 애니메이션 어? 잠깐만 그럼 얘부터 확인 얘부터 다시 확인 저기서 에러가 나면 안 나왔을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 데이터에 아 데이터라고 할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클릭했을 때 이제 클래스명 찍어보고 있어요 프린트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트 잘 찍히고 있고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다시금 필터드 리스트를 찍어보자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했을 때 프린트 하나 있고요 아트 이렇게 해서 잠깐만 프린트가 하나가 아닌데 콜셀렉터가 아니라 콜셀렉터 All로 가져와야죠 All로 가져와야 배열로 들어올 수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프린트 했을 때 이렇게 노드 리스트에서 두 개가 들어오고 있어야 합니다 콜셀렉터 All로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지시사항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구현을 한 겁니까 여기까지 구현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담고까지 했어요 모든 항목이 안 보이게 그럼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모든 항목이 안 보이게 그럼 리센트 리스트가 다 안 보이는 거니까 반복문을 걸면 되겠죠 리센트 리스트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센트 리스트 RL 오브 리센트 리스트 얘가 다 안 보이게 하고 RL을 다 안 보이게 얘 스타일 중에 디스플레이 독성을 그냥 나누라면 안 보이겠죠 물론 클래스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클래스명으로 할 거면 CSS에서 미리 보이고 안 보이게 할 때 뭐 히든이든 액티브든 걔가 있으면 보이라고 또는 안 보이라고 CSS를 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스타일러를 바꿔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안 보이게 한 거고 보고 싶어하는 리스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하되 필터드 리스트라고 해서 FL이라고 하고요 필터드 리스트가 들어오고 FL이 보이더로 블락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 볼게요 여기 앞에 초기화 매번 해주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이거 초기화를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있고 없고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일단 여기 있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 흘렀을 때 싹 안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리스트가 안 보이고 그 클래스명이 있는 여성만 새로 추린 필터드 리스트만 보이도록 쓴 거니까 자 또 하는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 아트 웹디자인 해서 얘들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올이에요 올이면 모든 게 다시 다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if문을 작성해서 만약에 올이면 얘들을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걸 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얘가 if문을 짜 볼게요 if를 짜서 만약에 이걸 좀 더 혈조로 클래스명 아니까 불편하긴 하네 자 if해서요 만약에 타겟의 클래스가 뭐와 같다면 올과 같다면 이라고 해볼게요 equal 3개는 타입까지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둘 다 문자이니까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올이라고 한다면 다시 얘들이 다 보이면 돼요 이것들이 다 다시 블락으로 보이면 됩니다 else라고 한다면 그러면 걔가 뭘 클릭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여기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all일 때 할 일 else일 때 할 일 입니다 all일 때는 모든 항목이 다시 보이도록 else일 때는 모든 항목이 안 보이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그 필터들 리스트만 보이도록 작동하나 볼까요 자 화면에서 all 아니 프린트 했다가 all 클릭하면 다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동적으로 동적으로 저 필터가 굉장히 화려하게 화려하게 나타나게 하고 싶다 지금은 사실 디스플레이 난 만 작동하니까 지금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클래스명으로 컨트롤 하는 걸로 바꿔 볼게요 클래스명으로 컨트롤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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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명으로 컨트롤 하는 걸로